어리석군요, 너희 모두 그분의 짓을... 흥! 흙! 흥! 희황! 희하흑! 흐윽! 흥! 흥! 어리석군! 그 영혼을 받쳐라 한 2시.. 2시 18분? 야 먼저 던질게 앙!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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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확인 조화하시면 돼요 했어요 스킬 드려요 안 오고 ísimo 잘 닦아 falta aj 으ㅇㅇ 으ㅇㅇ стороны 타지나 안으로 백 백 백 조심 백 조심 흠흠 흠흠 뭐라 준비 지금? 지금? 나이스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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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잡혔어요 몇가지 멜라치고 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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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못받는데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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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됐어요 힐 되니? 어퇴 불어라 어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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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카운터까지? 어! 이거 안 된다니까? 아 제대로 안 된다니까? 아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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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! 안으로? 안으로?!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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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? 근데 깨는거 아님 이거? 이렇게? 아 이난나 깰거야 창 잘 간제네 창수쌍가? 잘 뛰노 왜 창수쌍도 안져라 카운터는 방금 무조건 되는거였어 그 라샤님 그 뒤에 잠깐만 같이가요 이거 라샤님 먼저 지나가면은 그 뒤에 애들이 자폭해서 주인으로 아 왜 죽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마피도 받았거든요 힛힛힛 나이스 낼나 아래 아래 저에요? 안됨 카운터 카운터 안되고 잠깐 계속나 잠깐 계속나 바프해야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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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힛 한 번만요 맞아요 맞지말고 아니 맞았어요 나이스 안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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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저 위래요 응 저 위대 아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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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돼요? 형 걸어놨게 미리? 응 지금? 지금! 지금 미리 미리 아무튼 제가 갈게요 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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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안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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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잘못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맞아버렸다 안 돼이 많이 잡혔네 4명 잡혔네 안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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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2파 정화 한 번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간다 나이스 더블 아 제발 잡혔나? 아 나이스 어디 있으면 50줄 나왔어요 쏟았어요 쏟았어요? 1파까지 넣었어요 1파까지 넣었어요 들러쳐세요 거의 다 깠어요 빛 거의 다 깠어요 빛 좀만 집중 잡부셔 나이스 이제 인하나 썼어 백조심 똥까지 백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백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빠져요 똥똥 빼어본다 흠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케이 12시 풀핀 다 죽이자 판판 팀포 다 없네 디버프 디버프 잘 보시고 디버프 잘 봐요 디버프 잘 봐요 디버프 잘 봐요 디버프 잘 보시고 안 보면 죽어요 5,6 스택 되면 빠져요 그냥 바로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다 깐 거 같은데 마지막 나이스 마지막 다 깐 거 같은데 나이스 다 깠어요 다 깠어요 다 깠다 다 깠다 집중 집중 바로 신뢰한 쓸 거예요 집중 집중해요 말 최대한 줄이고 말 최대한 줄이고 노란색 패턴 맞지 말고 오케이 암수 나부터 던질게 예 막았어요 전 잡혔음 상관없어 이따 없음죠 막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암수 깔게요 제가 암수 깔게요 암수 깔어요 이제 그거 방금 나와요 이제 그거 방금 나와요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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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피할 준비 피할 준비 피할 준비 레이저 레이저 나이스 나이스 아니 저 카운터 반 다 폈어요 다 폈어요 다 폈어요 멀어도 잡혀 아 오케이 안 맞았다 나이스 다음 카운터 때 3더블 돼요 이거 빠져요 그냥 빠져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아니 찍고 똥 다음 쪽 똥까지 다 보고 오케이 지금 3더블 줄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15줄이 계속 문제였어 이거 몇시간 동안 15줄로 문제여가지고 몇시간 동안 15줄로 문제여가지고 몇시간 동안 15줄로 문제여가지고 음